신명섭한테 나는 그저 내 음룰 뿐이었어. 알릴래? 제발 커주라. 나한테 그 사람은 온 세상이 없는데. 너 이렇게 죽는 걸로 모두 끝내버리려는 거야? 나 같으면 너 억울해서 못 죽어. 안 죽어. 미쳤어. 미쳤어. 뭐야, 큰 새끼. 너 나 죽이려고 왔지? 근데 어쩌나? 난 혼자서 억울해서 도저히 못 죽겠는데. 지금 이 안에 가스가 아직 차있어. 이걸 켜는 순간 당신에게만 갈 수 있는 거야. 신명섭! 다시 extract. 그럼, 다른 늅을ies bonnet 봐. 미치게 무슨 말이야. 그지? 이 흥미라 세상이 없다고! 그미라! 왜 그런 그녀야? 표정이라도 명할 뿐이야? 이 감은 아래 찌르는 때 다시 내가 차가웠드는 노래를 영원히 잊지 못해. 윤미라 씨가 신명섭 씨를 질러 죽인 게 맞습니까? 그렇습니다.